여봐라, 이 첫 번째 신으로 저승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신, 단소살인마, 단소의 신, 단신을 틀러라! 에너지 빼지 말고 그냥 빨리 신문해 좀 더! 진짜 미쳤어? 미쳤네! 단다해 미쳤네! 이거 사람들 따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좀 유행어 좀 됐다? 그럼 뭐해, 오늘 마지막인데 이게 알았어, 이거 빨리 신문해, 인마! 이루와! 뭐야? 깜짝이야! 이거 그려! 이루와, 이루와, 이루와! 뭐야, 이거! 나 이거 어떡하지? 내가 돌주모로 나 그냥 이빨에 딱 치면 이거! 앞이빨 빠져서 유행할 때 미쳤네, 미쳤네! 단단해 미쳤네, 이럴 거면서! 예스,, 이 자식가지고 비어오르네! 이거 그냥 박효신이 쓰던 마이크로 집에 있던 그 DDR 패드를 가지고 그냥 눈탱이 그냥 빵 때리면 하이하이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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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이하이하, 리더버터팔 이런 거면서 DDR 패드를 왜 맞지, 이 자식아? 왜 맞지? 아우, 이거 말지 않고 이거 그냥 TV 진품용품 쇼에 나오는 이 귀한 도자기를 가지고 그걸로 그냥 귓방만 해야 되는데 빵 때리면 달팽아리 퓨욱 나오면서 야, 이거 이거 진짜야? 이거 가짠데, 이거 달팽아리 퓨가? 가짜야? 이거 달팽아리 퓨가 가짠데, 이거? 아니, 진짜 뭐하는 거야, 지금? 이걸 안 해! 뭐야? 김자민 씨, 첫 번째 재판 통과했습니다 아, 좋았어